91통큰 통독 37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11기야 1장에서 12장입니다. 아하시아의 통치 1장 아하왕이 죽은 후 그 아들 아하시아는 왕위에 올라 2년간의 짧은 통치 기간 동안 악한 일을 아버지 못지않게 행하였다. 그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게 되자 에그론의 신 바할세부백에 그 병이 나올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였다. 그때의 여호아이 사자가 엘리아에게 나타나 그가 죽을 것을 전하라고 하신다. 결국 그는 아들이 없이 죽고 그 영재인 여호람이 대신 왕이 된다. 엘리아의 승천 2장 엘리아의 죽음이 가까워 오자 그의 제자인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다녔다. 그래서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묻자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고 했다. 이렇게 끝까지 따른 엘리사는 특별한 능력을 받게 되고 엘리아의 후계자로서 큰일을 하는 선지자가 된다. 엘리사는 엘리아의 승천 후 그의 후계자가 되어 돌아오는 도중에 여리고에서 물을 좋게 하고 대머리라고 조롱하는 아이들을 저주하자 두 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 아이들을 죽인다. 여호람의 모합정벌 3장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람은 유다왕 여호사박과 애동과 연합군을 형성하여 배신한 모합을 치어가는 도중 물을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만 엘리사의 도움으로 물을 얻고 모합을 쳐서 승리한다. 엘리사의 기적들 4장 엘리사는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 과부된 한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기름이 불어나게 하는 기적으로 도와주고 순행 여인에게는 아들을 낳게 하는 축복과 그 아들이 죽져 살리는 기적을 일으킨다. 길가르사는 독이 든 국의 해독해독을 제거하고 보이떡 20개와 적은 양의 채소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푼다. 나하만의 문둥병을 고침 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하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음으로 문둥병을 고침받았고 엘리사의 종인 기아시가 범죄함으로 문둥병에 걸린다. 물 위에 떠오른 도끼 아람 침입을 예고 6장 엘리사는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기적을 베풀고 아람의 침입을 여러 번 왕에게 미리 알려준다. 이로 인해 아람의 공격이 번번이 실패하자 아람 왕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두 단을 에어사게 했다. 사완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자 엘리사는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므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히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반면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는 기적을 베푼다.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들어 많은 참상이 벌어진다. 물과 폭락 예고 7장 아람의 포유로 물가가 급등한 사마리아 성의 물가가 하루 만에 폭락할 것을 예언하고 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땅을 되찾은 순애녀인 유다왕 여우람과 아아시아 8장 엘리사의 말에 따라 블레셋으로 가서 7년간의 기근을 피한 순애녀인이 다시 돌아와 땅을 되찾는다. 또한 엘리사는 그를 찾아온 하사엘에게 베나다시 죽은 후에 아람 왕이 될 것을 말해준다. 한편 이스라엘의 유람 왕 제5년의 여우람 유람 이윤다의 왕이 되어 8년을 치기하고 그의 사후에는 아아시아가 왕위에 올라 1년을 통치하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기름 부음 받은 예후 유람 사례 아아시아 사례 구장 엘리사는 그의 생도 중 하나를 길레앗 나못으로 보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고한다. 예후는 이스라엘 왕 유람과 유다왕 아아시아와 이세벨을 죽인다. 예후의 숙정 아압 아들들 사례 바할 숭배자 사례 10장 이어 예후는 아압의 70명의 아들과 아압 가문에 속한 사람을 모두 처죽였다. 그리고 바할 숭배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28년을 통치하다가 죽는다. 아닐예의 섭정 11장 유다왕 아아시아의 모친 아닐야는 아들이 죽자 왕자들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아 유다의 유일한 여왕이 되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요하스가 7설의 왕위에 오른다. 요하스의 통치 성전을 수리 아람의 침입 12장 유다왕 요하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르쳐 준대로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등 선한 사업을 하였으나 아람왕 하사엘의 침입을 받고 성전의 보물을 조금으로 바치는 불신앙적 모습을 보임으로써 신하들의 칼에 맞아 죽는 비참한 종말을 맞았다. 오늘의 동동 묵상입니다. 여왕기아는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에그론의 신 바할세복을 의지하고 찾아가 묻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세상의 신을 더 의지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가장 가까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여왕기아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그 선지자 자리를 엘리사에게 임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 당시 백성을 돌보십니다. 엘리사는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은 행동의 선지자였지만 많은 주변 국가의 왕들은 그가 외치는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그리스도인은 주의 사명을 위해 주의 권능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주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다는 길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합니다. 그 결과 여우와 이름으로 저주를 하여 암궁 두 마리에게 마흔 두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혹시 우리 역시 주의 종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에 급급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연약함을 세워줘야 할 사명은 잊어버리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항상 남의 뒤를 보기 이전에 나의 들보를 보실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 내가 빚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있을 때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모든 빚이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많은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상식을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준비된 그릇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를 잘 섬기던 순의 매인을 위해 기도하여 아이를 인퇴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어 극한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오는 데 개하시는 그것을 보고 물리치려 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픔을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상처에 상처를 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움에 빠진 지체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이사가 극한 흉년 중에 제자들을 위해 국을 끓였는데 독이 있어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루를 가져다가 던져넣고 독을 중화시킵니다. 독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퍼진 독소가 있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방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가장 무서운 독은 율피의 잠식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잠식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나아마는 작은 계집 아이를 통해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문둥병보다 그의 교만이 더 문제였습니다. 교만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엘리사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겸손히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낳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자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적 후케 하시는 나아만 장굴이 준비한 뇌물을 탐하고 취하는 죄로 인해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물질은 탐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삼길 수 없습니다. 부당한 것을 취함으로 인해 자신의 영을 해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한 장관이 엘리사를 통해 전한 말씀을 들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명의 나병 환자가 적권의 진지에 들어가서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좋은 소식은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보금입니다. 보금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좋은 소식을 감추지 못한 나병 환자처럼 보금의 은혜가 크기에 전하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세벨은 음행과 술수가 뛰어난 사악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우상을 섬기며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세벨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경계를 잊추지 마십시오. 이런 악인을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종말에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복된 종말을 준비하십시오. 엘이사의 제자 중에 하나에게 심판으로 도구로 택한 예후에게 기름 붓게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이스레일로 가서 북왕국 요란 왕을 죽이고 문병차와 있던 남왕국의 아하시아 왕도 죽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함으로 우상 숭배의 열심을 내던 아합 왕조를 심판하십니다. 남왕국은 아하시아 왕이 죽자 어머니이자 이세벨의 딸인 아달려가 더위동조의 씨를 다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하시아의 아들 중 하나인 요어스를 구해내서 다윗 왕조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런 요어스가 요오야다의 지도 하에 선정을 베풀고 아달리아의 통치 가운데 부서진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러나 요오야다가 죽은 후에 다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징계로 아람 왕하사엘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과 왕궁의 보물을 보내어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자기의 신복인 요사갈과 요호사바드의 손에 죽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요어스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범죄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늘 말씀 앞에 우리 모습을 점검하고 오늘 하루도 성도로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기 위한 적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지적하고 판단하면서 나는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기까지가 91통 큰 통독 37일차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